쇼핑몰 쇼핑몰 했다가 유튜브 한다고 했다가 보조 출연했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돈을 거의 안 벌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 뚝뚝 떨어졌을 때 이거 다 주워 담아야 된다니까요 주식 자체가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 안 먹어놓고 또 하고 싶냐고 애 갖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 쇼핑몰 했다가 유튜브 한다고 했다가 보조 출연했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돈을 거의 안 벌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 뚝뚝 떨어졌을 때 이거 다 주워 담아야 된다니까요 주식 자체가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 안 먹어놓고 또 하고 싶냐고 애 갖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 쇼핑몰 했다가 유튜브 한다고 했다가 보조 출연했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돈을 거의 안 벌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 뚝뚝 떨어졌을 때 이거 다 주워 담아야 된다니까요 주식 자체가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 안 먹어놓고 또 하고 싶냐고 애 갖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